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좌표계 앞서 영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좀 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2번 중간까지 1부에서 할 내용은 이런거죠.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팔이 있죠. 사람입니다. 사람. 사람 같지 않으니까 사람이라고 해. 사람. 사람이 이렇게 서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움직이죠. 이렇게 손을 가지고. 그랬을 때 팔의 움직임, 로봇이라고 생각해도 돼요.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.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을 무엇으로 볼거냐 움직임을. 일단 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코디네티 시스템이죠. 코디네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내에서 이 움직임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은 또 여기서의 또 움직임 얘네들의 이동, 무브먼트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 움직임, 무브먼트 그 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이동에 대해서는 이거 행렬과 앞에서 배운 행렬과 그 다음에 복소수를 가지고 이 이동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동으로 좌표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이 좌표계 이 좌표계를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좌표계에 대해서 이 좌표계는 몇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 좌표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직교 또는 직각 좌표계 좌표를 나타내는 체계죠. 이 좌표를 나타내는 체계를 이제 직교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원기둥으로 나타낼 것이지 또는 이제 구 구 좌표계 구형 좌표계 그죠. 구로 이렇게 나타낼 것이죠.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들이고 그죠. 그래서 이 뭐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극좌표계로 볼 수 있어요. 극좌표계 그러니까 이 직교 좌표계는 어떤 길이 가로 얼마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죠. 이런 길이로 나타내고 이 극좌표계는 각과 길이 이걸로 이제 좌표계를 나타내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길이와 길이 그리고 이거는 각과 길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. 물론 이제 이 벡터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벡터도 이 극좌표계랑 이제 좀 더 비슷한 좀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. 그죠.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또 한편으로는 또 모방한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차후에 차후가 아니죠.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. 그 지난 학기에 이 벡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편할까요. 물론 이 교과과정상 그 우리 공학수학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이 좌표계가 많이 앞쪽에 나와요. 많이 앞쪽에 나오고 그게 뭐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집교좌표계에다가 굳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도입해서 쓰자.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할 때 쓴 겁니다. 그 앞쪽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굳이 좌표계에 대해서 개별적 언급이 없었고 자 지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. 그래서 집교좌표계, 원기등좌표계, 구형좌표계, 구좌표계 첫 번째 이제 이 집교좌표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쵸? 가로사로 그 수직선 두 개를 수가 있는 직선 두 개를 교차해서 교차해서 여기에 수가 있죠? 1, 0, 1, 2, 3,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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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요렇게 진행을 하죠. 여기에서 이 직교, 수직인 직교 좌표에다가 저것들을 위에 올려놓죠. 올려놓고 그 위치를 측정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시계에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. 그게 없네. 원래 이게 묶어서 하는 게 있는데 이... 이거를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 요 위로 얹는 거죠. 이거를 움직여서 쭉 이렇게 얹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가져가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 가는 거죠.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. 좀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얹혀지는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위치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측정을 하죠.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심플하게 보면 여기 높이 어디? 여기 쉽게 얘기해서 3으로 봅시다. 3에서 이렇게 발꿈치 그리고 여기 손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있겠죠.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. 팔이 뭐 360도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대충 가용 범위가 있겠죠. 이렇게. 팔도 여러분들은 유연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좀 유연하지 않아서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이렇게 되겠죠. 가용 범위가 이렇게. 그렇죠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죠? 이거를 어떻게.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에서 실제 이거를 이제 뭐 xy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실제 여기는 이제 여기 위치가 3이죠. 그러면 일단 x가 x는 0이고 x는 0이고 y는 3인 위치죠. 거기가 이제 출발점, 시발점이 중심이 되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일정한 길이가 있는. 이게 대충 뭐 8길이니까 50이라고 봅시다. 50. 팔길이.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작죠.